저희 미디어 잇은 젊은 층을 위한 아이패드용 무료 잡지 트렌드 잇을 발간했습니다. 트렌드 잇은 20, 3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든 IT 트렌드 잡지입니다. 트렌드 잇이 다루는 분야는 태블릿 PC와 노트북 등 IT 전반 제품과 자동차 그리고 운동화 등 젊은 남성이 좋아하는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트렌드 잇은 디지털 잡지 특성을 살려 동영상과 360도 VR 사진 등 인터랙티브 요소에 힘을 실어 상품의 특징이 독자와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상품 지식 전문 뉴스 미디어 잇의 실속 정보만을 모은 트렌드 잇. 매월 첫째 날 발행되며 앱스토어나 신문 가판대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시대의 센스 있는 남성이라면 트렌드 잇은 꼭 봐야겠죠?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